가면을 벗고 정체를 공유해주세요. 이번에도 왕의 남자가 나왔을 수도 있다. 이중기씨? 이중기씨가 나왔을 수도 있다. 아 나오셨구나. 20살 초반 유승호씨. 숫자가 들어가는. 10cm? 과연 이분은 누굴까요? 완전 유명해 완전 유명해. 오늘 까다마다 알잖아. 바로. 10cm야. 아이돌이 아이돌 아이돌. 이분은 바로. 바로. 싱어솜 라이터 유승호씨입니다. 대단하네. 대단하네. 맞췄어. 정확히 맞히셨죠? 나도 아까 동의를 했었어요. 시청자분들께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북명광 시청자 여러분 가수 유승호입니다. 네. ição이시아. 지금. 선생님. 노래 marked 느낌이야. 아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 나왔을 때 나이가? 16살. 중학생이었는데 지금 나이는? 20살. 20살이 됐습니다. 이징욱 97년생이에요. 그러게요. 국민 남동생으로 불리다가 이제 오늘 복면가왕에서 노래 성인식을 한번 제대로 치러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이제 복면가왕같이 유명한 프로그램에서 노래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아 그래요?